미쳤습니다. 대박사코! 치즈에 빠졌다! 후추, 치즈에 빠졌다! 간장과 레몬 7큰술 그리고 치즈에 빠진 후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치즈에 빠져 닭. 지금 여러가지 튀긴 음식들을 준비했고요. 보글보글 치즈 끓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핫도그, 프라이드치킨, 치즈볼, 양념치킨, 맴보샤, 해시브라운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준비한 소스로는 시저소스, 케찹, 머스타드, 어니언소스, 스위드칠리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음료부터 따고 갈까요? 안녕. 오렌지 오렌지 아우 좋아 장갑 장착! 일단 치즈는 중간중간 계속 불을 켜면서 데필 예정입니다. 자 일단 양념치킨 맛있는 치즈 엄청 부드럽다 대박사건 와 와 치즈를 계속 와 세상에 세상에 미쳤습니다 와 치즈가 뜨거우니까 더 맛있어 미쳤나봐 진짜 여기 살짝 이렇게 말아가지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길거리 음식으로 팔아야돼 맛있어 치즈 너무 맛있어 치즈볼 짠 익힌지 얼마 안되서 엄청 뜨거워요 자 그러면 머스타드에다가 한번 찍어먹어볼게요 오이야 진정한 치즈 진정한 치즈는 돼지 진정한 치즈 맛있어 멘보샤 멘보샤 스위트칠리 짠 짠 진정한 치즈 너무 맛있다 진정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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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치즈 볼 처음부터 치즈랑 섞이면 어떻게 될까 치즈 볼스 치즈 볼스 치즈 볼스 치즈 볼스 치즈 볼스 치즈 볼스 담아 치즈 담아 오우 뜨거워 말아 바로바로 치즈 무거스 치즈 뜨거운데 완전 맛있어 자 이번에는 핫도그 자 핫도그 먹어볼게요 미쳤어 치즈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완전히 치즈 핫도그 아니야 뜨거워 뜨거워 와 눈물 나 케찹 찍어서 한번 더 먹어줘야지 치즈 맛있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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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던 핫도그 중에 최고야 뜨거웠는데 너무 맛있었어 자 이번엔 해시브라운 이제와서 젓가락을 짠 이거는 머스타드에 살짝 찍어서 짠 손으로 먹을게요 맛있다 완전 기본 어니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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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간을 해주는 느낌이야 우와 와 와 와 와 오늘 먹다가 생각한건데 원래 피클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하나도 안느끼해서 피클이 생각이 안났어 대박사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기만하지? 멘보샤 이번엔 치즈도 치즈가 남아나질않아 치즈 살짝 얹혀서 이렇게 살짝 덮어서 치즈 스위트랑 너무 잘어울린다 해시브라운을 반으로 쪼개서 살짝 올려 소스의 기본은 베이지 케찹이지 이렇게 그리고 한입 될까? 너무 욕심냈어 다시 한 번 치즈 남은 치즈를 오 이제 치즈가 화면이 안보여 살짝 얹어가지고 그렇지 오늘 이렇게 치즈에 빠진 닭 먹어봤는데요 닭뿐만 아니라 멘보샤도 치즈볼도 핫도그도 그리고 후라이드치킨 그리고 감자 해시브라운까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역시 치즈는 진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런데었는데 너무 너무 어린데..? 클리식 흑